자 갑니다. 시작! 현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랬어, 아까. 과일인데 노란색이야. 오렌지! 자, 다들 경차합니다. 음식을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야. 도시락? 이거 차가워. 냉장고? 이거 알까? 삐에로가 막 공연을 해. 이걸 뭐라 그러지? 막 덤블링도 하고 뛰어내리고 그네 타고. 모르지? 쉬어! 모를 것 같아요, 현도가. 왜 나한테 물어봐? 막 외졸도 타고 통과! 네. 오케이. 외졸도 타고 통과. 새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날 수 있어. 새가 달려있어? 응. 요리 8천. 날개! 그렇죠. 새가 달려있어? 9 더하기 8은? 17! 생각 많이 했네요. 한 번에 맞췄어. 코 안에 있는 거야. 코 안에 있는 걸 보관할 수 있어. 코털? 코털? 코털! 현도가 현재 뭐지? 형! 고난 타고! 이야 이거 날아가겠네요, 리온이 형. 우리가 막 안 줄 수 있는 거야. 엉덩이야. 불찍 깔고. 방석! 7개! 다음 한 사람 날아갑니다.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대통령!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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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온이 형. 아, 리온이 형 안타깝게. 얼굴 빨개졌어요. 여기서 리온이가 울어주면 참 좋은데. 리온이가 10살이라고 울지 않아요. 어, 눈물이 글쌍거려. 아, 좋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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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드와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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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시작! 미드와. 미술, 음악, 학교 끝나고 나서 가는데. 학원! 그렇지! 좋아, 좋아. 어떤 과학자 같은 사람이 뭘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연소!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실험! 연구! 이게 뭐예요? 신! 아니. 신발. 발. 발명. 발명. 발명, 발명. 발명, 오케이. neyan everyday 받아쓰기? Today 100점, 시험, 노트, 노트, 유, 펜슬, 펜슬, 라인,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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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플레이 태권도, 투데이 플레이 피아노, 투데이, 아 통과 아니야,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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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으로 기ür 2. Deputy,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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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BuzzZF knock, 라, 라! 예! 다미 Krieg 같은 Op의 말 dossiers, 예!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자기만대로 하는 이기적! 내가 멋진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안 듣고, 나는 혼자! 사자성어에요. 사자성어니? 사자 성어 4 17 동생 이름이 뭐에요? 마음이 거기에서 음, 이를 빼요. 아, 마! 마! 첫 번째 글자가 마고, 마음이 성이 뭐예요? 마이동풍! 아, 마이동풍! 아, 마이동풍! 3 곱하기 8! 어... 26! 아, 24! 그래, 플래스! 더하기 8! 32! 아, 맞아, 맞아!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이 아저씨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김산 아저씨! 어몽길! 너희 학교의, 너희 학교의 노래야! 너희 학교의 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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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국가! 아, 그게 어떻게! 그거는 우리 국가, 우리 나라의 노래고 너희 학교의 노래! 학교의 노래! 우리 국가의 노래는 애국가지! 그럼 너희 학교의 노래는 뭐야? 아우, 시끄러워! 학교의 노래, 학교! 학교 노래! 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학교에 주려봐! 너 이번에! 아,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하세요! 학교? 학, 빼봐! 학, 빼봐! 교! 그 대신! 그거! 그래, 그래! 아우!